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세인님이 지으신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입니다. 부제는 3천만원으로 3년 만에 50억을 만든 지역 분석 고수 세비치의 투자 비결입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에서 증정을 해주셔서 읽게 되었는데요. 물론 광고비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러면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나는 돈이 없어도 집을 사기로 했다. 2장은 이제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볼까. 3장은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의 원리. 제4장은 내 집 마련도 반드시 오를 곳에만 한다. 제5장은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패턴 6. 제6장은 꼬마 자본가가 되고 나니 알게 된 것들. 이렇게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서울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는 당신에게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지역의 특징 4가지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아파트 특징 5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내용만 아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3장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의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의 원리 서울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는 당신에게 아파트는 꼭 서울에 사야 해 정말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편견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 좋다는 건 누구나 안다 모두가 서울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에 가깝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대표적인 아파트 중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한 매물을 보면 매매가 30억 5천만원에 전세가 22억 8천만원이다 이곳에 투자하려 한다면 적어도 8억이 있어야 한다 다른 동네의 대장단지들도 비슷하다 단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도 선호하는 지역들에서는 투자금이 거의 8에서 10억원 가까이 든다 이제 막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결심한 초보들에게 과연 그만큼의 돈이 있을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단순히 이런 단지들만 보고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겠다며 투자는 물론 내 집 마련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시가 서울 수도권만 있는 건 아니다 생활권이 서울 수도권일지라도 내가 가진 소박한 돈으로 집을 사려면 수도권밖에 관심을 둬야 한다 타 지역이라도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서 자산을 늘리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서울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투자금이 적다면 지도를 펼쳐라 지도를 펼쳐서 찾아보면 지방에도 정말 많은 도시가 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몰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로 연결되는 교통이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2주택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8% 이상의 취득세도 큰 부담이다 내 집이 하나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 집을 하나 더 사면 2주택 중과세로 취득세가 8%다 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 우선 지방에서는 교통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하철역이 있든 없든 집값에 큰 영향이 없다 웬만한 곳은 차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통보다 학군, 아파트의 연식, 브랜드, 상권 등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지방의 비조정 지역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이제 수도권 밖으로 눈을 돌려 지방 소도시들의 가격을 살펴보자 2021년 하반기 현재 목포시 오감동은 목포에서 입지순으로는 1등인 곳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평당 천만원 이하이다 이곳들은 지역 내에서 학원과 학군 상권이 잘 되어 있어 선호되는 곳이다 나도 처음에는 무조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부동산 체계에서는 지방 아파트를 사지 말고 서울 수도권에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사라고 했다 이런 곳들이 아파트가 좋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사고 싶어도 수중에 그만큼의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요즘에는 지방에도 수도권만큼 비싼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커피값 줄이고 사교육비 줄여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투자한 곳이 현재 수익률 300% 이상이 됐다 이런 곳들은 상승의 흐름이 오면 가격이 금방 뛰어버린다 그러니 오르는 지역과 아파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선정이다 그저 감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를만한 곳을 찾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은 데이터와 타이밍이다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면 평소에 열심히 데이터를 쌓고 손품을 팔아야 한다 전국의 지도를 살펴보고 손품을 파는 만큼 숨어있는 보석 지역과 아파트를 찾을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지역의 특징 4가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것이다 저평가 지역이란 무엇을 말할까 미 분양과 공급 과다로 몇 년 동안 하락했다가 이제 막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지역 왜 이런 지역을 찾아야 할까 향후 상승이 100%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현재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지 그동안 하락해온 지역에는 관심이 없다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실거주자들은 더더욱 끌었다 몇 년간 하락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겁이 나서 사지 못한다 하지만 기회는 이런 저평가 지역에 있다 저평가 지역은 아직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곳이므로 이미 상승한 곳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세가가 먼저 상승하면 매매가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시기가 온다 이 지표들만 잘 알아도 이때가 투자의 골든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실제로 3천만원으로도 새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지표를 확실히 공부해야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특징 1. 매매가격지수가 반등한다 매매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지역아파트 평균가격을 기준인 100으로 삼고 이후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쉽게 알 수 있게 측정한 갑시다 어떤 지역을 본다고 할 때 모든 아파트 단지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매매가격지수다 그 지역이 표준이 되는 아파트를 정해서 평균을 낸 갑시다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면 지역과 지역끼리의 비교가 용이하다 부동산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특정 지역 하나만 봐서는 그곳이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 수 없다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고평가된 지역을 잘못 선택하면 고점에 매수하게 된다 고점에 매수했을 경우 그 지역이 하락으로 전환되면 매도도 하지 못하고 역전세를 맞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꼭 지역끼리 비교해보고 저평가 지역을 찾아야 한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그래프를 볼 때는 최소 10년간의 흐름을 봐야 한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동산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거나 보압상태에 머물기도 한다 어느 지역이든 계속 상승만 하는 곳은 없다 그리고 인근 지역끼리는 같은 흐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경기를 생각해보자 이 그림 3-4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국부동산원에 가면은 이 그래프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들은 인접한 지역으로 계속 유동성을 주고받는다 흐름의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10년간의 매매가격지수 그래프를 보면 결국 서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도시마다 상승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점마다 저평가된 도시가 발생한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세 도시 중 인천이 가장 저평가되었다 이 그래프 보면은 인천과 경기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이 때 저평가된 게 보이시죠 이 시점에서는 인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 인천, 경기도의 상승에 비해 서울의 상승 흐름이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결국 서울이 더 저평가되기 때문에 서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매가격지수를 볼 때는 인근 지역끼리 그룹을 지어 비교한다 즉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광주, 강원, 제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도시들이 접해 있느냐다 광주, 강원, 제주는 바로 옆에 붙은 도시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흐름을 보인다 거리상 인접한 도시들은 상승장이 오면 유동성을 주고받는다 경남, 김해는 창원의 베드타운으로서 창원과 유동성을 주고받는 지역이다 양산은 부산과 유동성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연동되는 지역들은 그 도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을 갖게 된다 그만큼 상승의 흐름이 더 커지고 상승이 오래 지속된다 특징이 미분양이 줄어든다 미분양은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1순위, 2순위까지도 갔는데도 소진되지 못한 물량을 말한다 미분양은 아파트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하여 봐야 하는 지표다 미분양이 쌓인다는 것은 그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더는 집을 사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이 오지 않았을 때이고 둘째, 오랫동안 상승하여 더는 집을 살 수요가 없을 때다 첫 번째 사례를 보자 몇 년간 하락했던 지역은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살려고 한다 괜히 샀다가 집값이 더 하락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가 점점 감소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살아난다는 뜻이다 그 지역의 상승을 확신하게 되면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다 입지가 좋은 단지부터 소진되기 시작하는데 몇 년간 쌓았던 물건이 일시에 급감한다 이때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미분양이 극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림 3-5를 보면 경남 창원의 매매가격지수와 미분양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매매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 가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지인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미분양 물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하고 미분양이 다시 줄어들면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런 지역을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을 매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즉 오랫동안 상승하여 더는 집을 살 수요가 없을 때를 보자 이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해 왔는데 이제 더는 집을 사줄 수요가 없다면 가장 먼저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들에서부터 미분양이 난다 그러다가 점차 입지가 좋은 단지들에서도 미분양이 나고 기존 분양권에 붙어있던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재건축 프리미엄도 떨어지고 기존 아파트도 하락으로 돌아선다 그러니 항상 미분양을 잘 체크해야 한다 그동안 잘 상승해 왔던 지역이라도 언제까지 상승만 할 수 없다 갑자기 미분양이 나기 시작한다면 왜 미분양이 쌓이는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분위기가 좋다고 분양회사에서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양가를 계속 올리면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주는 수요가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더는 받아들 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발생한다 특징 3. 입주 물량이 급락한다 아파트 투자 결정을 할 때 입주 물량을 잘 봐야 한다 앞으로 2년 내 그 지역에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를 보면 된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전세가에 영향이 간다 전세가가 보압이 됐다가 하락을 한다 이것이 매매가에도 영향을 줘서 동반 하락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면 임대 수요가 많아진다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된다 그래서 향후 2년 내에 입주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첫째로 입주 물량을 예상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을 봐야 한다 인허가 실적은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인허가 실적은 2년에서 3년 뒤 공급되는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허가 실적이 많으면 2년 뒤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한다 반대로 인허가 실적이 적으면 2년 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한다 서울의 인허가 실적 그래프를 보면 2017년 11만 가구로 정점을 찍고 절반가량 줄어들어 2020년 5만 가구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향후 2년 뒤 서울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몇 년간 누적된 물량이 있는지 봐야 한다 공급이 계속 줄었는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잠깐 늘어나면 현재 살아나고 있는 수요에 의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다 하지만 몇 년간 누적된 공급이 많다면 그것을 받아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수요가 적정 수요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보므로서 판단할 수 있다 적정 수요는 공급을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다 적정 수요를 산정하는 방법은 인구수의 0.5%를 곱하면 된다 여기서 0.5%는 출산, 이혼, 사망 등을 고려해서 비율을 잡은 것이다 아파트 투자를 결정할 때는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입주량과 수요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란 사이트를 가면 수요량과 입주량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와 이게 정말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데이터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부동산 지인이란 사이트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창원의 예를 들어보겠다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 3년간 적정 수요를 크게 웃돌면서 입주량이 누적됐다고 합니다 이때죠 2016년부터 19년까지 적정 수요량보다 이 파란색 막대글부터 훨씬 위에 있잖아요 이로 인해 매매가격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거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거죠 입주 물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색 선인 적정 수요다 상승장이고 미분양이 없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몰리면 충분히 소진된다 하지만 공급이 장기간 계속되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하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징사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진다 청약 경쟁률은 새 아파트에 대한 그 지역 사람들이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주변의 공급이 넘치고 미분양도 많은 상황이라면 새 아파트를 분양해도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입지에 분양해도 미분양이 발생한다 하지만 미분양이 점점 줄어들고 향후 공급도 줄어들면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입지 좋은 곳에 분양하는 단지부터 청약이 완판되고 경쟁률이 높아진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당첨되기가 힘들어지고 기존에 분양했던 분양권들의 눈을 돌리게 된다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한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재개발과 재건축의 시세도 상승하게 된다 청약 경쟁률을 볼 때는 특별 공급 경쟁률을 봐야 한다 특별 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청약을 하게 된다 특별 공급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관심 지역이 있다면 그곳의 특별 공급 경쟁률이 어떤지를 꼭 체크하기 바란다 반대로 청약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면 주의해야 한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고 싶어하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다면 그보다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청약 경쟁률이 얼마인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거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상의 지표를 분석하는 일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원리만 알면 어떤 지역이든 대입해서 저평가 지역을 찾아낼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2년 안에 저평가 지역을 찾지 못하면 머리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게 될 수도 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말은 그만큼 숲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선정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저평가된 단지를 찾아 나가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령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기본 원리를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 원리만 제대로 공부해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여기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준 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아실 부동산지인 그런 곳이 유용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한눈에 쏙쏙 파악하는 부동산 투자의 원리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이기에 다른 투자 방법과 유사하다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야 한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와 결국 핵심적인 원칙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가 곧 평가될 때 파는 거죠 앞서 소개한 매매가격지수, 미분양 추이, 입주물량 지표를 활용하면 각 지역의 상황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은 확실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의 4단계를 거쳐 저평가 아파트를 찾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숙지해 두자 스텝 1. 관심지역 중 저평가 지역을 찾는다 1. 관심지역 A의 인근지역 B 또는 C를 선정한 후 각각의 10년간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그동안 하락해온 지역들을 찾는다 2. 매매가격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변곡점을 찾아 체크한다 3. 이의 변곡점 중 가장 최근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함께 오르고 있는 곳이라면 저평가된 지역이다 스텝 2. 저평가 지역의 세부 지표들을 확인한다 1. 입주 물량을 확인한다 2. 미분양 추이를 확인한다 3. 청약 경쟁률을 확인한다 입주 물량이 적고 미분양 수가 줄어들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저평가 지역이 확실하다 3가지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스텝 3. 저평가 지역의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다 1. 저평가 지역의 구별 상위 30% 랜드마크 아파트를 선별한다 3. 그 아파트의 입지적 요건, 지역세부 호재,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파악한다 스텝 4.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를 선정한다 1. 관심 아파트의 매매가, 실투자 금액을 확인한다 2. 금매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선정해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아파트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상 공부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입지다 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국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도 유독 서울 강남, 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입지가 좋기 때문이다 이런 곳들에는 주요 일자리, 상권, 환경, 학군 등 입지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누구나 이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부족하기에 수요에 의해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입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아이들이 학업 분위기를 결정지는 학군과 학원가, 슬리퍼 신고 나가서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수 있는 상권 자족도시의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도시에서 살지만 좀 더 쾌적한 느낌을 주는 환경, 미래 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개발 및 교통호재 이것들이 모두 충족되면 가장 완벽하겠지만 그럴수록 가격은 비싸진다 입지는 이미 아파트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지를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첫째, 현재 입지가 이미 갖춰져서 좋은 곳 둘째,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곳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곳은 입지 요소 중 어떤 것들에 변화가 있는지 미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2년 안에 무조건 오르는 아파트의 입지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특징 1. 중학교 학군이 핵심이다 학군은 지역별로 나누어 설정한 몇 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무리를 말한다 그 학군 안에 있어야 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 면학 분위기가 좋은 중학교에 가려면 일단 그 학군에 속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급 수를 보면 인근 아파트의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선호하는 학군이 있는 곳은 학원 가도 잘 되어 있다 상권을 보더라도 유흥 상권이 없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공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군지의 학교에 갈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아이 교육에 신경 쓰는 학부모들은 좋은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미리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 중학교에 갈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중학교 학군은 특목고 진학률, 고등학교 학군은 대학 진학률로 측정하는 추세다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TOP10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어떤 지역의 학교들이 몰려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곳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 지역이고 그것이 집값에도 당연히 반영된다 그래서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지역별로 어느 중학교에서 특목고 즉 과학고랑 외국어 고등학교를 몇 명을 보냈는지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와 이것도 정말 신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주변의 중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를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좋은 정보였습니다 학군만큼 중요한 게 학원가다 학군이 좋은 곳은 학원가가 잘 발달해 있고 유명한 대형 학원들이 질배해 있다 꼭 그 학군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양질의 학원가를 이용하기 위해 멀리서도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학원가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학원까지 오가는 시간을 줄어든다는 점에서 집값에 영향을 준다 특징이 상권이 밀집되어 있다 상권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의식지 중에 주는 아파트로 해결이 됐지만 입고 먹고 사는 것은 상권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지 고민한다 이런 고민을 바로 집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집에서 슬리퍼 신고 나가 간단하게 정심을 해결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나 커피를 한잔할 수도 있다 친구를 만난 김에 근처 쇼핑몰에서 쇼핑할 수도 있다 상권이 없는 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모르지만 상권이 좋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면 절대 그곳을 못 본할 만큼 편안함에 익숙해진다 그러므로 상권을 분석할 줄 알면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특히 선호하는 상권은 항아리 상권이다 상권 주변을 주거배우 세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런 곳에는 유통 편의 여가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 거주민들과 유통인구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 수요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밀집된 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충성도 높은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런 상권은 호객노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객노노에서 상권 메뉴를 고르면 한 도시 상권을 색깔별로 보여준다 특징 3.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일자리도 체크해야 한다 아무래도 직주 근접이 되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직주 근접은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것을 말한다 주거지와 직장이 멀더라도 직장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발달한 곳은 직주 근접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는 교통의제가 나올 때마다 집값이 들썩이는 게 바로 그 때문이다 누구나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거나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해서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이 서울 강남에 있다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지방에서는 수도권만큼 교통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급 일자리가 있으면 그 인근에 주거지가 발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판교가 그렇다 특히 지방은 산업단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지역 내에 산업단지 같은 탄탄한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직주 근접 수요로 인한 주택 구입이 증가한다 산업단지 현황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지방잔치단체 홈페이지에 가면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산업단지공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특징 4. 주변에 공원이 있다 아파트 인근에 공원이 있는지도 살펴보자 요즘에는 주변에 공원이 있는 곳을 선호한다 코로나19 탓에 멀리 나들이를 가기보다는 집 근처의 공원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인근에 호수공원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호수공원 일대는 상권이 형성되고 다양한 행사가 열려 그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공원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법이다 둘째 지도를 열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들의 위치를 직접 보면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특징 5. 확정된 호재가 있다 호재는 사람들이 심리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준다 부동산에도 매수 심리가 크게 작동한다 심리가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호재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호재라고 해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착공하기 전까지는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재가 실현되면 그 지역의 상승의 흐림이 왔을 때 훈풍을 불어 넣어주리라는 것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뉴스,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서 미리 살펴봐야 한다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면 부동산 투자에서 입지가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입지보다는 그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저평가 지역을 찾았다면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만큼 그곳을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 좋은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내가 사는 지역만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도시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람들이 도시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몸소 느끼는 것이 바로 지역 분석이다 나는 임장을 갈 때면 아파트 인근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인근 공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한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동선으로 장을 보고 산책을 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도시 안에서 입지를 최대한 분석하면 이 아파트가 왜 저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가정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제가 보기로 한 것은 다 봤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도 정말 알찬 내용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평가 지역을 찾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적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실전 사례로 3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한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를 6가지로 나눠서 입주장 분양권, 미분양 분양권,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 저평가 신축 아파트, 저평가 구축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6가지 패턴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안 되는 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책을 많이 소개를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목차 같은 거 보면 딱히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많이 없어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요 이 책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알찬 내용이 많았고 특히 다양한 부동산 투자 판단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한테 알려준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저희 집 아파트 순위도 보고 주위의 상권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 책은 투자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투자가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산에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확률은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또 부송단 투자에서 2015년 같은 기회가 또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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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